5월 10일 무슨 천재 같은데? 오늘은 섬규 요원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좋게 봐주시길 바랬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더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보이지 않는 게 너무 좋겠고 보실 수경에 맞춰진 darüber 안 열린 게 행복했죠 고기의 흥미를 들렸습니다 이게 진짜 키웠어 그리고 저는 이 문과 부모님을 보여주어서 내 입고 해 심했나... 핇핳핰핳핳핰핳핳핳핳핳핰핳핳핳핰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힛핳핳핳핳 fins 이게 그냥 쓰면서 할 수 있어 달라졌지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무섭기하라 날아야 돼 피리 불법 무력하게 만드는 그 소음 그렇지 얼쑤 가위가 이고 가위가 이고 늦게 낸소 늦게 낸소 늦게 낸소 반칙 반칙 늦게 낸소 늦게 낸소 늦게 낸소 소원을 말해봐 역시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저의 주인은 가위가 나의 주인은 최애 정상 항상 내가 말하는 것처럼 백성과 아미다 더 열심히 할 테니 끝까지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만나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